아이고 점심 먹었어요? 네 먹었습니다 아저씨 네 그럼요 석유 좀 구해봐요 찾는 사람들이 많네 아 그건 좀 어렸습니다 그게 요즘에 달라져도 뭔거 아니에요? 아이고 무대 안에 많잖아요 널린게 석유도만 아 그거는요 보급품이 아니라 공사고를 자라가지고 난 감들면 큰일 납니다 조지 뿐다니까요 방금 왜그렇게 얘기하신거에요? 예? 왜그렇게 성의없게 얘기를 해요? 아 제가요 아니 내가 지금 아저씨를 먹여살리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건데 아저씨가 그딴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내가 뭐 나 혼자 잘먹고 잘살겠다고 아저씨를 부려먹고 있는거 같잖아요 아저씨 나 혹시 살 수 있어요? 시발놈아 야 내가 물어보면 대답을 해야지 아 예예예 해볼게요 뭐 다 다 수가 있겠지 뭐 대한민국에 안 되는거 있습니까 맞아요 해보지도 않고 포기하면 그게 사람이에요 흉신새끼지 아저씨 아저씨 아 손 때문에 얘기한거 아니에요 아이치 받아요 이거 네? 프리미엄 골드 이거 엄마 좋아한대면 견과류 아이 됐어요 받아요 와 어 갓꽁 없으시면 두배셋이 잘해드릴게요 으 으